안녕하세요 그린라이프 센스 입니다. 오늘은 백편두 흰제비콩 입니다. 흰제비콩의 약성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오늘은 색깔이 이뻐요 파란게 1년중에 요즘은 이런 날이 며칠 안되는데 무조건 동영상을 담습니다. 흰제비콩 그러니까 백편두 는요 한해사리 입니다. 등굴 이구요 한 6m 까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까지 그 유인 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다른 식물과 같이 하면 덮어가지고요. 덮어버려서 식물들이 다 못 절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힘이 굉장히 좋고 약성도 좋구요. 그리고 조경에도 학교나 강공서 같은데 건물이 좀 높은데 줄을 달아서 이렇게 키우는 거 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멋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까치콩이나 나물콩 제비콩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줄 사이에 흰 줄 무늬가 있습니다. 까치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작두라고도 부르구요. 그러는데 어린 꽃두리는 식용하고 한방에서는 흰색 편두를 백편두라고 하죠. 약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남편두, 위두, 아미두, 양안두, 편두, 변두, 까치콩, 나물콩, 제비콩 그렇게 부릅니다. 백편두는 임금님께 진상하였다고 기록여지도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제주도, 황해도 등지에서 나온 농산물로 진상하였다고 합니다. 백편두에는 전분, 지방,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해막글루틴 A, 해막글루틴 B, 니코틴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백편두 뿐만 아니라 백편두 잎도 암치료에 많이 응용되는데, 백편두 잎을 생점내어 복용하면 악성종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백편두에 함유된 해막글루틴은 악성종양세포를 응집하여 세포포문의 구조를 변화하고 암세포의 독작용을 일으키는 항암작용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임파세포의 전화를 촉진시켜 종양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백편두를 이용하여 암환자를 치료한 총 유효율이 5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왔습니다. 백편두는 주로 말기암환자에게 사용하는데요.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복수부종을 수관하는 암환자에게 투여하면 정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말기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합니다. 암이 말기에 이르면 암세포가 분비하는 독성산성물질로 인해 강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부종이나 복수가 차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개선해주는 약이 백편두입니다. 백편두는 콩에 비린내가 좀 있고요. 맛은 조금 달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백편두는 반이, 그러니까 위암이죠. 반이로 인한 구토증에 사용하고 앳의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위암, 식도암, 간암이 많이 응용됩니다. 일반 콩과 비슷하지만 보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독을 풀고 수화를 돕는 작용이 강하여 자양강장제로서 근위수화제로서 사용됩니다. 잎은 이렇게 세 갈래로 발라져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잎은 한 잎도 정말 소중해서 말려 두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콩을 제가 정말 아끼는 콩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파서 이걸 먹고 일어선 이후부터는 정말 이 콩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콩은 지금 막 까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 화면에 보면 콩만 잔뜩 찍어놓은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놓은 참고로 같이 올릴 건데요. 이게 좀 며칠 더 지나야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이제 콩을 이거 뭐 타작을 할 텐데 요번에 제가 그러니까 4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거의 뭐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그 한 5월달 정도에 얘가 생각이 나서 갈아서 먹었거든요. 이제 끓여서 한참 끓이고 볶고 와서 그러니까 갈아서 먹고 하니까 이제 배에 통증이, 위에 통증이 없어지면서 배가 이제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의욕이 생기죠. 그 전에는 늘 아프니까 막 토하고 계속 토하고 잘 못 먹고 이러니까 기운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차츰 차츰 괜찮아지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운도 차리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콩 너무 좋구나. 그 전에는 그냥 배 아플 때만 수시로 조금씩 먹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심하게 아플 때 이거를 먹고 이제 일어선 그 원인인데 이제 얘 때문에 얘가 나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심하게 아프갖고 그냥 완전히 뭐 피부리 쌍접해서 그 몸이 삐짝 말라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콩은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이 콩 먹었다고 해서 다 뭐 사람들한테 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체질도 있을 거고 얘는 성질이 좀 따뜻하니까 저하고는 잘 맞죠. 근데 그 몸이 좀 덥거나 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한방 병원에 가서 그 유명한 의사분한테 뭐 그 상담을 해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콩 종류가 그 위에 좀 좋은 걸로 제가 우리 스토럭들아 하여튼 뭐 위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백편두 그러니까 그 흑편두도 있고 백편두도 있거든요. 근데 백편두가 굉장히 약성이 더 좋고요. 원래 흰색 꽃이 핀 거 뭐 저기 그 약효 보면은요. 거의 흰색 꽃이 핀 종류들이 약성이 더 강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몇 년간 공부를 하다 보면 흰색 꽃이 핀 식물들이 거의 약성이 더 우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백편두가 굉장히 우수하고 제 경험상 야 이 콩 정말 좋구나 이거를 몇 번을 느끼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잎사귀도 지금 잎사귀도 아까워서 저는 그때그때 씻어서 다 따갖고 말려요.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힘이 좋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들 있으면 햇빛을 못 보니까 거의 못 자라고 꽃도 많이 못 피고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왕이면 뭐 땅이 넓다면 농사를 좀 많이 지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먹는 방법은 콩은 살짝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물을 넣고 이제 쭉 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냥 물러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믹스기에 갈아서 저는 마셨고요. 굉장히 구수하고요. 좋아요. 그리고 잎은 전에는 그 잎도 그 차로만 끓여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이거를 그 말려서 두면 바삭바삭하게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루를 좀 내어서 그 병에다 병 같은 데 담아 두었다가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백편두의 좋은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라이프 센서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